자 이제 조회수로 전화할게 뭐해? 집에 있지 뭐해 형 누구신데? 선호 형이야 우리 형 감사한 사람 5명을 꼽으래 그 중에 형이 꼽혔어 사랑한다 내 동생 지금 방송 중이야? 지금 이거 규현이 형이랑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팬입니다 그러면 형 너무 팬이면 광화문에서 한 소절 불러줘 웃고 넘기지 말고 노래를 못하잖아 부끄러워하잖아 가사를 모르시는거에요? 아니면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있는거야? 네 그 다음에 제가 노래할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전화 연결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 고마워 잘자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요? 아이고 선생님 형 계정도 아니고 형이 왜 좀 그래? 아 지금 호동이 형 새해가 뭔지 아는데 새해가 신중년이야 2020년도가 우리 미래 숫자였잖아 네 여보세요 5,6,7,4 언제까지 여깨춤을 준비할거야 지금 나를 봐 오늘의 코스는 자연산 녹음회 크램차도도 아니고 완전 그냥 영양주기야 이게 별게 아닌데 진짜 맛있어져 시영이 형이랑 결혼하는 분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시영이 형이랑 결혼하는 분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